안녕하세요. 판례영보 5문장료 판변TV의 박한민국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영보 형사 소송사기와 허위입출금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2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미수사건인데 피고인은 상고인이고 사기미수에 대해서 억울하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거죠. 내용 없으시죠? 이 피해자는 2016년 8월 31일 날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사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승소한 판결물을 가지고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사 매매 관련한 사회행위치소 소송을 승소를 합니다. 이 사회행위치소 소송이 공시송달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중에 어? 사회행위치소에 내가 공시송달로 됐네? 라고 하면서 추한 항소로 해서 항소심을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재판을 항소심이 이제 처음인 거죠. 그러면서 뭘 제출을 하냐면 이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 A, A라는 사람이 2018년 5월 22일 날 자기를 상대로 한 사회행위치소 소송에 조정을 해서 그때 조정금 6억이 확인됐고 이 6억을 이 피해자한테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액에서 제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억 원의 지급 금융 내역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억 원을 이제 다른 사회행위치소에서 소송을 해서 그걸 돌려줬기 때문에 돌려줬으면 이거는 다시 채무제산이 회복된 거잖아요. 회복된 거니까 그거는 뺀 계산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 6억 원의 지급 금융자료를 제출한 거죠. 그런데 이 6억 지급 자료는 어떻게 제출한 거냐면 이 B라는 사람하고 피고인이 이거를 B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피고인한테 6억을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피고인이 그걸 다시 B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자기 돈 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은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은 6억을 지급한 적이 없죠. 그냥 B로부터 돈 받아서 다시 넘겨받은 것 뿐이죠. 계좌만 한 바퀴 돈 거지 실제로는 돈을 갚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이 소송사기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미수였죠. 미수. 이렇게 6억 원 지급 금융 내역 제출이 증거 조작인가. 이건 뭐죠. 실제로는 내가 준 거를 냈는데 실제로는 얘가 받은 걸 둔 거라는 거죠. 받은 걸 준 건데 받은 건 빼고 준 것만 지출한 거. 이게 과연 증거 조작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B라는 사람하고 합의해서 조종을 했는데 이 조종 조소에 있는 가액 배상금이 지급받는 것을 하는 합의를 한 거다.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그러면 왜 이거를 B라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 될 건데 돈도 못 받았는데 이런 걸 인정을 해줬냐. 뭐냐면 조종 조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외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조종 조소에 대한 집행이 들어와도 6억을 제출하면서 정제 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돈만 한 바퀴 갔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조종 조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외양을 만들려는 합의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6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갚기로 한 약정으로 봐야 되지 이거는 증거 조작이라고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대법원이 주목한 점은 이 6억을 돌려받은 게 돌려받은 게 추한 항소를 제기하기 전 5, 6개월 전에 행위였어요. 그때 한 건데 그때 내가 항소심에서 증거를 내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실제로 돈이 오가긴 했지만 이거는 조종 조소에 따른 채무는 끝내고 별도의 채무를 남기기 위한 합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이건 조종 조소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거라고 하는 것이 허위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게 추한 항소를 전에 5, 6개월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거 조작한 걸로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에는 무죄라고 해서 파기한 거죠. 이거는 이제 조종 기라는 사람이 조종 조소에 따른 법적 권위를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포기한 거를 대법원은 눈여겨본 거죠. 그러니까 원심은 돈이 실제로는 갔다 오기만 했고 실제로 지급한 게 없다는 것만 보는데 대법원은 법적 효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법적 효과가 지금 주사를 한 거는 조종 조소에 따른 법적 권위를 포기한 거고 추한 항소 제기 전에 했던 게 중고조작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에서 증거 조작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형사 합의금에 관련한 증거 조작에 예전에 제가 설명한 판례인 2020도 264의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지급을 안 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회전만 시켜놓고도 합의해서 합의했다는 식으로 양형 자료 제출한 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게 있죠. 2020도 264의 판결입니다. 이거는 유사한 거죠. 그리고 법적 의미가 있고 형사 합의금 거기서는 실제로 두 분 간 건 맞고 허의는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썼고 이것도 법적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증거 조사는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된 거죠. 이거는 그 사건하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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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